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디칼 옵저브지가 보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알아야 하는 6가지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알아야 하는 5가지 기사를 바탕으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참조해서 중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두가지의 기사는 주윤지 기자가 정리해서 내보낸 기사입니다. 첫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전의된 것이다. 메디칼 옵저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흔하게 일어나나 종종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서 6개의 아형이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 중증급성호흡기 정후군 일명 사스, 중증호흡기 정후군 일명 메르스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번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형은 일반 감기, 사스, 메르스와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핵심 포인트 두번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메디칼 옵저브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간이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의로지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몸이 알아서 항체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위기 상황은 아니다. 1월 24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전세계적으로 830명, 사망자는 25명이다. 1월 23일 440명 확진자를 고려하면 감염자 수가 하루 만에 두 배나 늘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증명해준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1월 23일 날 체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질병이 비상상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비상사태지만 국제적 보건 상태에는 아직 비상상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핵심 포인트 네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은 재채기를 할 때나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작은 침방울이 주요 감염원이고 부수적인 감염원은 그 작은 침방울이 튀어나온 다음에 묻은 물건을 정상인이 만질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손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국의 사우스 샘턴 세계보건국 선임연구인 마이클 헤더 박사는 더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으로 눈을 만질 때 접염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감기나 독감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코나 입이나 그리고 눈을 만질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편 중국 베이징 대학의 호흡기 내과 학과장을 잇는 왕광파 박사는 이분은 이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상당한 정통한 분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눈을 만질 때 눈을 통해 바이러스가 신체로 침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만진 손을 가지고 눈을 만질 때 그렇게 침투할 수 있으면 코를 만지거나 입을 만질 때도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환자가 내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을 직접 노출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손을 대서 교양이 있는 재채기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그냥 허공을 통해서 그냥 기침을 때리는 것은 전 바이러스를 허공에다 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교양이 있는 품이 있는 격조 있는 그런 재채기 방법을 우리 시민들이 시행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나온 그런 바이러스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에 묻어 있다가 정상인이 그걸 만질 때 만진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그것이 손과 입과 코로 전파되는 경우 두 가지 채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마스크 착용하기, 비누로 손 씻기, 사람이 모이는 곳에 노출 줄이기. 이 세 가지가 개인 위생 차원에서 권고할 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감염 경로가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그리고 손에 묻을 수 있는 바이러스 이름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히 외출 이후에 깨끗하게 손을 씻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출 이후 뿐만 아니고 수시로 이제 질병이 확산되는 기간에는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리라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